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의 기능과 웹스퀘어가 권장하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의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되고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정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는 아래의 컴포넌트와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컴플리트, 체크 박스, 체크 콤보 박스, 멀티 실렉트, 레디오, 그리고 실렉트 박스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그리드 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오토 컴플리트, 체크 박스, 체크 콤보 박스, 멀티 실렉트, 레디오, 그리고 실렉트 박스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상단에 그리드 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각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첫 번째 컴포넌트인 오토 컴플리트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1은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USA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오토 컴플리트는 컨트리가 USA인 도시만 선택 목록에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체크 박스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2와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2는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프랑스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체크 박스는 컨트리가 프랑스인 도시만 선택 목록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체크 콤보 박스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3와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3는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China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컨트리가 China인 도시만 선택 목록에 표시됩니다. 네 번째 멀티 셀렉트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4와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4는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오스트레일리아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멀티 셀렉트는 컨트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인 도시만 선택 목록에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레디오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5와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5는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캄보디아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레디오는 컨트리가 캄보디아인 항목만 선택 목록에 표시합니다. 여섯 번째 셀렉트 박스는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6와 바인딩되어 있고,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 6는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 중 컨트리 값이 코리아인 데이터만 사용하고, 그 결과 셀렉트 박스는 컨트리가 코리아인 도시만 선택 목록에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는 선택 목록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와 바인딩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링크트 데이터 리스트는 오토 컴플리트, 체크 박스, 체크 콤보 박스, 멀티 셀렉트, 레디오, 그리고 셀렉트 박스의 선택 항목을 바인딩할 때 사용하십시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